게임 중에 혹시 탄속 측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밴드필드 분들 2차 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새롭구나 지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게임 시작 전에 준비해보면 다 확인할게요. 지금 본인한테 손수건 왔다 손수건 전사는 손수건 안 가져갔다 그리고 선원들께 자 그러면은 자 양 팀 2매 남았고 여자 팀은 야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치마! 버리킬 수 없는 운명이 들이 작졌다. 아는 지나가고 절대 조합을 지킬 수 없다! 이 러시아에서 근데 약간? 너도 나갈 것 없이 전부 무게 지고! 희생을 치워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은 빛을 다시 못 보도하도 남겨진 후손들은 사나는 것이다 적들과 싸워 죽어서! 귀신 혼백 이래서와도 절대 후타지마! 우리는 사나당 전등 전을과 함께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싸울 것이다! 전쟁에서 후타한 자들은 그저 허전수세기 뿐이다! 대신자에 부가할 뿐이다! 전두리여 이제 일어나라! 폭풍을 켜서 적들에게 공포해 왔으자! 적들에게 지져지기사! 적들에게 호텔을 불러라! 너희들에게 경제 제재 고통을 선지해 주 있다! 우워! 우워!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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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설 너무 길었죠? 예! 저는 짧게 준비했으니까 목 걱정하지 마세요! 우웩! 우웩! 저 비료봉을 양끼 개XX들! 이 비록 당당을 해서 한 명도 빠져놓지 못하자! 배고픈가 필요는 개나 줘버려라! 너다 장려의 전달하라! 동지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도 우리의 위대한 집 마더러시아께서 남은 가족들은 아낌없이 부담해 줄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보도가와 불군만의 생각해라!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X같은 X을 위하여 흔적 모아의 저대로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하여 단단해 준비하는 동지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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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 1 게임 시작! 게임 시작! 게임 시작! 에이! 에이! 폭탄 설치하려! 에이! 폭탄 설치하려! 2분 턴스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1 1 폭탄 에이저 폭탄 에이저 폭탄 에이저 폭탄 반대로 가자 반대로 1 2 1 1 2 2 2 3 2 2 2 3 2 2 3 2 3 3 3 3 3 3 3 4 4 4 4 4 4 5 4 5 5 4 5 5 5 5 5 5 5 5 6 5 6 6 7 9 8 7 6 5 4 3 2 1 게임 종료! 게임 종료! 게임 종료! 게임 종료! 게임 끝! 에헤이 못들었다 아깝다 1 2 2 게임 끝! 게임 시작! 2 2 2 1 2 2 2 3 2 1 1 2 2 2 2 2 벗어 꺼, 벗어 꺼! 선배님! 선배님 벗어 꺼! 기꺼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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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벗어 꺼! 벗어 꺼! 벗어 꺼! 벗어 꺼! 벗어 꺼! 벗어! 더워 들어가! 더워 들어가! 더워 들어가! 돌아가세요 설치 설치 설치! 설치했어? 설치했어? 에이즈업 막고 인사! 폭탄 설치하며 폭탄 설치하세요 에이즈업 폭탄 설치 에이즈업 폭탄 설치 오케이 오기만 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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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아치! 네네! 에이즈업 폭탄 마순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끝 끝 끝 범불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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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 없는데?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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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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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aut soul 둘 셋 버섯꽃 완전 파괴 버섯꽃 완전 파괴 버섯꽃 버섯꽃 2건 떼고 1건 3건 2건 2건 3건 4건 2건 2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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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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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councilman Hack t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실 때 저한테 받아가세요 나가실 때 아니 내가 돌평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받아가 받아가 너 뭐 이거 패배 그거야